빨리 이 프로필 선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 포즈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워 마지막까지 건들 사람을 건드렸어 무슨 하는데 야 너 다시 해봐 너 다시 해보라고 나와 가사 까먹어가지고 거의 아니 비슷해 계속 울고들어서 그냥 갱조형 팔 좀 집에 좀 보내주자 가추면서 안 돌아와 계속 여기 탈이 덜렁거리길래 아 진짜 그릇이 어딨어 라이너보다 더 구려 라이너보고 놀리면 안됐어 제일 어색해 아 우승자가 왜 그러세요 자 한번 자 한번 조금이네요 아 저는 죄송하다고 모르겠어 처음에는 쭉쭉 가다 갑자기 조금 이상 넉살씨 질문해 주시죠 아 nings 아 아 음